네 이번에는 우리 선덕자 주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되시라고 미음인지 그리음인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계상 주씨가 여러분 잘 아세요 잊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섰던 가슴속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그대생각 잊으면 모두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해 잘까 보지않은 그 사람을 행여올까 긴가린 바보가 미련일까 이어박수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하세요 생각을 멀자고 다짐하면서 방황했던 지난 세월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떠나지 않는 그 모습 이틀아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린 사람인데 기다리며 무엇하나 기다리며 무엇하나 기다리며 무엇하나 기다리면 무엇하나 이젠 뭘 잊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좋았네 이어집니다 자, 박수치면서 아시는 분들 같이 하세요 랄라리랄라리라리라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아하네 세월 그 세월이 하늘들도 모르고 사랑을 가둔 그 가슴에 그 정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벗고 그 밤이 좋았네 사랑을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랄라리랄라리랄라리라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그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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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랑